아이고 예쁘십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배님. 안녕하세요. 어떻게 이렇게 어쩐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. 아무튼 우리 선배님 저랑 많은 얘기는 안 나눴지만 그래도 선배님 얘기는 익히 들어서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너무 잘하시네요. 거기에 좀 잘 배워서 선배님만 같이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 노랭이 인사드리고 노래 들어가겠습니다. 장구도 좀 치면서 해도 되겠죠? 선배님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선배님 거 빌려서 하는 게 조금 미안합니다. 아 네. 아 네. 제 생각보다 선배님이 조금 땅에 있으시더라고. 그래갖고 감사합니다. 제가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아이고 아유 어떻게 어떻게 하셨죠? 제가 물건 푸시는 데는 1등입니다.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박서진 가수님 노래를 한 곡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? 아 요즘에 밀어밀어하고 사랑할 나이를 많이 띄우고 있어요. 저도 이제 박서진 가수님이랑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아 항상 이제 약간 홍보 아닌 홍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국 해도 되죠? 되겠습니까? 아 네. 감사합니다. 가자. 그럼 노래 가자. 쭈ل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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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진 나이라고 무시하지는 않나요 인테네 계획자는 늘어나진다고 내 눈에 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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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에 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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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하는데 괜찮겠어요? 아유 그래요 그러면 못해도 이해해 주실 거죠? 아유 그쪽 말고 이 쪽 엄마들이 이 쪽은 뭐 다 아는데 뭐 그죠? 아유 저기 불 쏟아져 불 쏟아져 자 엄마들이 이해 안 됐으니까 애타는 사람 못하더라도 가겠습니다 자 가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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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직 눈구녁이 들띄어서 어디 또 없나? 자 갑시다 애타는 사람 갑시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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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어어여서 무서운 말이야 빨리 춤 свобод요 가까이 teenager 아 anh 그대 displaying 내 다 modell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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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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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아유 좋은데 감사합니다 어디 이렇게 한번 훔쳐라고 했는데 앵콜 취소예요 저도 많이 하면 안 돼 앵콜 앵콜 취소 아무튼 노랭이 감사합니다 노랭이였습니다 우리 선배님한테 마이크 넘기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너무 저기 후직거리 해놓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우 진짜 잘하시네요 사실 저희 시간이 넘었어요 노래하면 제가 나중에 할 때 좀 지장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여기 많이 봐주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봐주시고 해서 제가 여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저 이쁘게 봐서 봐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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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